어떤 분이 그 검은 소의 날에는 항상 싱크대 밑에 그 동전 3개를 그 탑처럼 쌓아두었는데요. 그런 분이 그 돈복이 터지는 그 큰 그 경사를 맞이했다면 이 속에는 또 어떤 그 풍수적인 원리가 또 숨어있는 것일까요? 싱크대는 그 물기운이 그 흐르는 곳입니다. 재물과 또 직결되는 그런 공간으로 풍수에서는 그 간주를 합니다. 이때 그 동전은 또 풍수에서 이 금전과 또 직결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. 이때 그 동전 그 3개를 그 탑처럼 또 쌓아올리게 되면 그런 그 상징의 암세에서는 우리가 재물운을 또 쌓고 불려주는 그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동전을 이렇게 또 탑처럼 쌓아두게 된다면 물의 기운은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. 금전운이 또 싱크대 주변에 또 강하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. 금전운이 그 싱크대 주변에 또 강하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. 동전을 그 탑처럼 쌓아두게 되면 또 재물운이 층층이 쌓이고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. 동북 터지는 그 풍수 방법에서 그 시각화는 무척 더 중요합니다. 동북의 기운이 또 차곡차곡 위로 쌓여가는 그런 형상을 취하게 된다면 그런 상태가 바로 재물운이 층대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이죠. 점진적으로 재물이 쌓여가면서 불을 이루어내는 그런 그 동북 성취의 감시를 또 시각적으로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검은 소인 아래는 금전의 기운이 또 이런 방법으로 또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자리에서 바로 동북이 크게 터질 가능성 높아질 것입니다. 싱크대는 그 물의 흐름이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. 검은 소인 아래 그 물과 금속의 이런 조화는 재물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됩니다. 물은 또 금속을 지탱을 해줍니다. 금속은 물의 흐름을 또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때 그 재물운은 집안에 더욱 그 안정적으로 또 도음복을 이끌어줄 것입니다. 동전의 그 금속과 또 물의 그 기운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그때 그 집안의 그 도음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집안의 그 풍요를 몰고 오는 또 도음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동전 세계를 이렇게 탑처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 그 세우는 그 장수가 또 싱크대 밑을 하면 특히 좋다는 것이죠.